이번에도 흥행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니? 지난번 나홀로 집에처럼? 저 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번에도 믿어주세요. 감. 아버지, 전 이 영화가 안 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물이 나오는 대장 영화는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아먹으니까요. 흐르르. 뭐. 안녕히 계세요. Vue Original Mead. 필히요. กดตรงนี้ได้เลย. ไม่ลืมกด Like, Subscribe, กดก็ดิ่ง. ให้กลับพวกเราด้วยนะคะ.